병돈아. 네. 시간이 없어. 지금 빨리빨리 가야 돼. 지금 휴일이라 차가 막혀요.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또 재촉해요. 병돈아 빨리 와. 여기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여기 아니에요. 죄송합니다. 빨리 와. 여기지? 네. 죄송합니다. 빨리 나와. 이거 봐. 내가 이래서 변 총량제를 그때 얘기했던 거예요. 빨리 나와. 빨리 나와. 알았어요. 실패했어. 실패했어. 야 너는. 실패야. 실패해. 같이 가. 오빠 같이 가. 인천 인천. 형 인천 맞아. 여기 왔던 데 아니에요. 어디 가요. 어디 가요. 어디 가. 우리 어디 갈까. 난 솔직히 저 산에도 한 번 좀 가보고 싶은데. 산 진짜 좋지 요즘. 산도 좋지요. 형 우리 대관령 할래? 아 대관령도 좋지. 근데 잠은 잘 거예요? 아 이거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. 뭐 하면 준비나 좀 하게. 아 산장에서 자는 것도 참 괜찮은데. 야 부산에 또 맛있는 거 많잖아. 야 파티 있는 데 좀 찾아봐. 수영복 파티 지금 이런 건 없지? 요즘 뭐 욕구 하는 거예요? 오래간만에 가는데. 테니스를 칠까? 어? 테니스를 칠래? 아 누도도 불편하고 얘 치는 것도 불편하다 이제. 그러니까 집에 있어. 나오잖아. 집이 제일.